전북 남원시 보건소가 지리산 권역 지자체와 7개 보건의료기관이 함께하는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. 지리산권 공공산후조리원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건데요. 김영재 기자가 전합니다. 지난 13일 지리산권 지자체와 남원의료원 등 7개 보건의료기관과 함께 지리산권 최초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활성화를 위해 다자간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력을 약속했습니다. 이날 구성된 지리산권 보건의료협의체는 남원시 보건소 주관으로 전북, 전남, 경남에서 각 2개의 보건의료기관 등 총 7개 기관 대표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. 지리산권 지역 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리산권 보건의료협의체는 앞으로 지리산권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건강관리에 힘쓰고 각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출산환경과 출산치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복지TV 정원방송 김영재입니다. 복지TV 정원방송도 회정입니다. 복지TV 정원석